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연휴네요 명절 뒤에 오늘도 다육식물을 올려봅니다 마감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찜하시고 입금을 꼭 바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택배를 바로바로 싸서 보내드립니다 영신다육은 전북 고창군 아사면 반암리에 있고요 선운사 간은 구길에 있습니다 1번 첫번째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가 지금 계속 팔려나가고 있어서 몇개 안되는데요 아도니스 15만원짜리 오늘 14만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센치미터는 21cm 가량 됩니다 대품이에요 큰 대품 지금 보세요 분이 엄청 큰 분이에요 네 아도니스 15만원짜리 14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여기는 아도니스가 훨씬 더 커요 네 20 얘는 3cm 가량 됩니다 근데 자구가 옆에 또 큰 놈이 하나 달려 있어요 네 얘는 어 앞에 14만원짜리 보다 훨씬 큽니다 네 20만원짜리인데 오늘 특가로 18만원까지 드립니다 18만원 아도니스 네 한엽이고요 아도니스는 엄청 멋집니다 다음 아프리카 식물 오절무입니다 오절무 센치미터는 20cm가 넘고요 네 어 대는 대나무마냥 큽니다 안전히 대품되며 풍성하니 키워놓으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아프리카 식물 다육이과입니다 다육이과 네 오절무는 15,000원입니다 다음 샬롯입니다 샬롯 샬롯은 음 센치미터가 7.5cm 샬롯 7.5cm 네 만원입니다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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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 여기는 몬디철화에요 몬디철화가 엄청 굳혀진 아이입니다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놨는데 원래 4만원짜리인데요 몬디철화는 완전 굳혀진 아이예요 얘는 11cm 가량 돼요 얘는 35,000원씩에 드립니다 원래 4만원이었는데 네 몬디철화는 네 3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얘는 어 탈론입니다 탈론 네 탈론 색깔 엄청 이쁘죠 얘는 16cm 네 탈론 16cm 엄청 물도 이쁘게 들었고 엄청 멋집니다 네 탈론 얘는 10만원 넘은데요 제가 오늘 특가로 9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이거는 엣지컷 엣지컷입니다 엣지컷은 17cm 대품이에요 네 엣지컷 17cm 대품 네 오늘 얘도 6만원에 세일합니다 6만원 아주 싸게 드려요 엣지컷 6만원 다음 곧마리아 철화입니다 얘는 곧마리아 철화인데 센티미터는 20cm가 넘어갑니다 곧마리아 철화는 7만원에 판매합니다 곧마리아 철화 7만원 다음은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삼두입니다 네 센티미터는 19cm가 넘어갑니다 큽니다 야생마리아 삼두 얘는 7만원에 판매합니다 7만원 야생마리아 삼두 7만원 얘는 봉황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키운 아이예요 네 15cm가량 됩니다 네 봉황은 5만원에 판매합니다 5만원 그 다음에 립스틱 삼두 얘도 16cm 네 립스틱 삼두 얘도 5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야생마리아 철화입니다 여기는 17cm 온통마리아 철화로 준비해갖고 뒤에도 생얼이 2개 달려있어요 네 야생마리아 철화 얘는 7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야생마리아 7만원 자 그 다음에 헬리아 헬리아 헬리아는 11cm 가량 됩니다 헬리아는 가격표가 네 2만원입니다 헬리아는 가격표가 네 네 이렇게 헬리아 2만원입니다 다음 네드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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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그림 2만원입니다 어 박그림은 몇 cm 네드글로우 13cm 4cm 정도 됩니다 박그림 2만원 다음 황진이 황진이는 현재 5개 남았어요 네 황진이 황진이는 35,000원인데 네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 황진이는 한 9cm 가량 됩니다 네 3만원 다음에 플로라 어 플로라도 엄청 이뻐졌어요 네 7cm 가량 됩니다 플로라는 5,000원입니다 다음 젤리카시오스 젤리카시오스 젤리카시오스는 2만원입니다 조금 더 크면 5만원씩 합니다 젤리카시오스는 지금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네 젤리카시오스는 센티미터가 10cm 넘어갑니다 네 젤리카시오스 2만원 그 다음에 핑크탈론 핑크탈론 핑크탈론도 핑크색으로 엄청나게 이뻐지고 있어요 7cm 핑크탈론은 2만원입니다 다음 골드스톤 골드스톤은 대품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네 6cm 가량 됩니다 골드스톤은 작아도 키우면 엄청나게 크니까 네 15,000원입니다 다음 누다금 누다금은 6,000원입니다 네 지금 사이에서 자구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누다금 6,000원 다음 천대전송금 저희집에 와갖고 제가 젊연가 되었더니 폭풍성장하고 있네요 엄청나게 컸어요 쬐끔 했을 때 들어왔는데 천대전송금은 2만원입니다 다음 마블금입니다 마블금 네 터돌터돌하고 어 엄청 멋집니다 마블금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센티미터가 12센티 가량 됩니다 마블금 그 다음에 스키나 스키나 스키나는 9센티 정도 됩니다 스키나는 2만5,000원입니다 스키나 9센티 정도 됩니다 다음 신도금 신도금은 꽃도 이쁘죠 네 신도금은 8,000원입니다 신도금 8,000원 신도금 탱탱해졌습니다 제가 저면 가서 한번 했어요 자 우리집 마디바가 오래됐어요 근데 여름에 타가지고 제가 하나 둘 셋 넷개 잘라놨어요 하엽지라고 새로운 이파리가 밑으로 내려올라기 엄청 오래된건데 여름에 타가지고 좀 잘라놨어요 이쪽에는 이쁜데 한쪽이 그렇게 생겼네요 다음 얘는 에케문스톤 5.5센티 네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파랑색 5,000원입니다 파랑색 7.5센티 2개 남았어요 파랑색 5,000원 니토스 네 니토스 네 1,000원입니다 다음 골드 왕스 는 11센티 가량 됩니다 골드 왕스 골드 왕스 다음은 15,000원 입니다 다음은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엄청 이쁘죠 물들면 지금 물이 화면에 엄청 이쁜데 얘네들같이 아메티스트는 엔치미터가 7cm 가량대인데 20,000원 입니다 다음 일렉트라 일렉트라는 7cm 가량 됩니다 6.5cm 에서 7cm 일렉트라는 12,000원 입니다 네드에 보니 8,000원 네 6cm 가량탑니다 6.5나 7cm 네드에 보니 다음은 쿠스에 보니 쿠스에 보니는 인기가 좋은데 여기가 인기가 없나봐요 엄청 이쁘거든요 이렇게 쿠스에 보니는 7.5cm 가량 됩니다 쿠스에 보니 2만원 나이팅게일 카스트로 카스트로 가 어 저희 집에 왔는데요 어 지금 엄마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피멍 그래서 제가 영상을 그냥 올려다가 어 다시 우리집에 있는 애들이 정말 이쁘게 물들어서 다시 영상 찍고 있어요 지금 카스트로 얘는 이번에 수입 들어온 아이입니다 9cm 가량 됩니다 9cm 근데 금종자에요 금도 나오더라구요 네 잘 키워보시면 아마도 완전히 맑은 아이입니다 애가 요즘 맑은 아이가 인기 있죠 카스트로 25,000원 입니다 피멍도 들고 정말 환상적이에요 키워보면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플렉티브 옛날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제가 요즘 인기가 없나 봅니다 플렉티브 만원 입니다 제가 밭에다가 키워야 되겠어요 5.5cm 정도 됩니다 다음 엠보 프랭크 어 엠보 프랭크는 13cm 가능 되구요 2두 입니다 네 엠보 프랭크는 제가 못봤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6만원 입니다 다음 봉황 네 봉황은 4만원 씩 입니다 자구가 네 얘도 하나 나오고 있구요 얘는 4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엽 봉황 입니다 네 얘도 통통이 봉황 네 봉황은 3개 있습니다 1개 4만원 씩 다음 링고스타 링고스타 링고스타는 제가 엄청 가격을 다운 시켰어요 17cm 16c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대품들이에요 링고스타도 오래 굳히며 노랗게 물이 들어서 정말 멋집니다 네 링고스타는 제가 7만원에서 5만원 까지 내렸습니다 5만원 네 링고스타 5만원씩 해드립니다 다음 블랙 슈퍼글론 블랙 슈퍼글론은 어 센티미터가 10.5cm 네 10.5cm 3만원씩 입니다 블랙 슈퍼글론 네 사이즈 작지가 않아요 다음 얘는 샤포테 일두 입니다 이제 몇개 안 남았어요 엄청나게 이쁘게 물들어 가고 있죠 네 샤포테 일두는 8cm 가량 되구요 네 15,000원 입니다 다음 링고스타가 이제 몇개 안 남았네요 네 링고스터도 10cm 11cm 네 그렇게 됩니다 12,000원씩 입니다 다음 파손철화가 하나 있어요 네 파손철화 16cm 가량 됩니다 엄청 따글따글 굳혀진 아이입니다 얘는 내가 한 2년동안 키운 애예요 네 파손철화 3만 5천원 입니다 한개 단품 남았어요 단품 자 펜타드롬금 오늘은 펜타드롬금을 어 제가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저희 집에서 제가 굳혀진 아이입니다 펜타드롬금 삼두예요 저 밑에도 하나 나오고 엄청 이뻐요 얼굴이 네 완전 금입니다 네 아주 멋진 금이예요 펜타드롬금 보세요 금 잘 들었죠 네 복륜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펜타드롬금은 어 얘가 10만원에 드립니다 10만원 제가 막 들여올 때도 이게 2둘짜리가 10만원 이었어요 쫙 밑에 있는 애가 근데 제가 몇 년 키웠어도 10만원에 드립니다 자 1둘짜리도 있습니다 펜타드롬금 1둘짜리 이렇게 목대가 튼실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키웠어요 네 얘는 네 번전도 안되겠네요 얘는 제가 어 6만원에 드립니다 6만원 6만원이면 고조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닝고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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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품이고요 1개 남았어요 엄청 9천원 뭐 이쁠겁니다 네 저희 집이 조금 전에 왔는데 네 닝고아스는 싸게 15,000원에 드립니다 센티미터 엄청 큰 애예요 네 닝고아스는 한 18센치 정도 됩니다 네 15,000원 자 탈론 한몸입니다 탈론 한몸이에요 얼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입니다 일곱개 네 탈론 일곱개 네 한몸 군생입니다 20만원에 드립니다 오리지널 탈론이에요 요즘 나오는 탈론이 아닙니다 제가 매니아 때부터 키운 오리지널 탈론이에요 제가 살충제를 잘못해서 좀 밑에 입장들이 까물까물 하는데 새로 나온 입장들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주 얘는 어 손톱도 보면 엄청 날큼합니다 네 탈론 20만원에 판매합니다 오리지널 탈론입니다 자 엣지껀 여기도 있네요 엣지껀 여기도 16센치 가량 됩니다 얘도 6만원에 판매합니다 6만원 판매합니다 엣지껀 자 라탐 자 라탐 라탐이 얼굴이 하나 둘 셋 넷개입니다 제가 엄청 오랫동안 키운 아이입니다 물이 이쁘게 들었죠 센티미터는 18센치 가량 됩니다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라탐 12만원 네 얼굴이 3개 나왔고요 큰애 말고 4개에요 전부 다 해서 4개에요 네 라탐 12만원 다음 골드왁스 골드왁스는 제가 엄청 할인해서 파시는 거 알죠 네 전에 제가 이거 35,000원씩에 팔던 거였어요 근데 마진율 낮추고 많이 팔자 네 25,000원에 판매합니다 네 16센치 가량 됩니다 16센치 크기는 엄청 커요 예 엄청 네 골드왁스 25,000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마가렛 마가렛은 12센치 가량 됩니다 5,000원입니다 이거 마가렛 이렇게 크기 다른데에는 10,000원씩 팔더라고요 제가 엄청 싸게 팝니다 네 어떤 분이 10,000원 주고 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자 마디바 구독하고 있어요 마디바 네 13센치 3.5센치 마디바 5만원 1개 단품 남았어요 네 토파즈 12,000원짜리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센티미터는 5.5센치 소파즈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10,000원에 4개 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노레바스철화 5,000원 단품입니다 다음 새벽별금 네 새벽별금은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10,000원입니다 센티미터는 6.5센치 샛별금이에요 새벽별금 새벽별금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피명 들어가죠 네 금이라 피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규어 금은 인기가 없습니다 제규어 금은 3만원짜리인데 25,000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하트초이스 하트초이스 네 보라색으로 물들죠 네 10센치 가량 됩니다 2만원입니다 다음 모건뷰티 5,000원입니다 한개 남았습니다 다음 에일린 뿌리 다 내렸어요 만원씩입니다 에일린은 4센치 정도 됩니다 4센치 에일린 엄청 이뻐요 네 이렇게 히아리나 히아리나 교배종 9센치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월궁전 어 새로 수입 들어온 월궁전 네 2만원입니다 몰로금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 네 변이종인데요 어 한개 남았어요 5,000원이었는데 4,000원에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누스반 크로프트 철화 네 2만원짜리 15,000원에 판매합니다 2만원씩 판매한거 아시죠? 네 15,000원에 판매합니다 두개 남았어요 이렇게 두개 그 다음에 한염내대본이 한염내대본이 11센치 25,000원 이겠습니다 물이 엄청 더 이쁘게 들었어요 4대본이 25,000원입니다 다음 일렉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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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센치 11센치 가량탠데요 25,000원입니다 어 이거는 당임금 하나 남았네요 15,000원입니다 센치미터 센치미터는 15,000원 15,000원 6,000원 16센치 아이시리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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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시리민트는 10센치 가량 됩니다 5,000원입니다 다음 서울엔 서울엔 14센치 가량탠데요 20,000원씩입니다 어 서울엔 자구도 잘 나오고 물도 잘 안빠져요 엄청 이뻐요 네 서울엔 20,000원입니다 다음 불새 불새 불새는 한엿불새에요 엄청 이쁘게 물들고 지금 제가 저명을 한번 했거든요 우리집에 와서 네 만원입니다 이쁘죠 네 한엿으로 네 다음 프랭크 슈퍼클론 3만원 어 원래 팔에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집에 와서 물이 엄청 이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11센치 가량 됩니다 11센치 어 9센치 된 애도 있고 얘는 12센치 정도 된 애도 있고 네 프랭크 슈퍼클론은 3만원입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안 이뻐도 키우면 정말 물이 이쁘게 들어요 프랭크 슈퍼클론 네 판도라 판도라도 이것도 예전부터 나온 종류죠 네 판도라 11센치 가량 됩니다 3만원입니다 다음 샬몬 샬몬 샬몬은 4.5센치 아주 작습니다 4천원입니다 진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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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엄청 이쁘네요 진리언 진리언 금은 10,000원인데 2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패트리시아나는 물들면 정말 이쁘 것 같아요 7,000원입니다 패트리시아나는 4.5센치 그 다음에 한엽 배션 2만원 한엽 배션 2만원 몇센치냐면 6센치 가량 됩니다 한엽 배션 2만원 독일 샴페인 아주 작습니다 네 4센치 좀 넘습니다 5천원입니다 네 이제 아르제가 하나 남았어요 아르제 하나 무근둥이에요 제가 우리집에서 좀 키운 네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즈베리 철하 나즈베리 철하 2만원입니다 두개밖에 없어요 나즈베리 철하 나즈베리 철하 2만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영신다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나는 어이없 BÜNDNIS ds